왜요? 이게 무슨 데이트지? 장소도 마음에 안 들고 음식도 마음에 안 들고 거기다가 레슬링 하면 왜 끼워주지? 회사 밖에서는 마음껏 연애질을 하겠다며 마음껏 보고 만지고 자, 관둬 미안해요 아, 그럼 어떡해요 같이 먹자고 전화 왔는데 안 먹는다고 그러고 우리끼리 몰래 먹어요? 안 그래도 맨날 고기가 눈앞에 얼음거린다는데 하여튼 장애물들도 참 많아 아주 노은설은 참원부터 시작했어 레슬러야 노은설 아빠 거기다가 나윤희까지 아유, 정말 피곤해 아 아 아 야 왜요? 그러니까 그래요? 응 다 에 직접 꽃 예 부끄러 그래서 나는 보면 빨랑 먹이고 보내는 게 좋겠어 논색 뭐 그러든지